아, 표정이 그렇게 안 좋네요. 아기 산업 어울리는 진짜 열심히 한다. 아, 지금 고개 돌렸어요. 아, 지금 고개 돌렸어요. 지금 거의 깜빡합니다. 하자 들리는 desperateor 아기... 잠깐만, 한점씩 문제없는 바랍니다. 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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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사야, 너 지금 이 자신을 봤어야 해. 진짜요. 몸을 한 번. 아니, 무슨 몸을. 몸껍질을 다 힘들어. 리사야? 아, 예. 근데 그거 또 봐서 말투를 봤을 때. 5, 6, 7, 9. 아, 뭐 채팅하네. 5, 6, 7, 9. 아, 뭐 채팅하네. 아, 이럴라. 5, 6, 7, 8. 미, 파랑. 미, 파랑, 파랑. 미, 파랑. 팀에 대한 한마디. 한번 해봅니다.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.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. 238번. 액션. 리사. L.I.S.A. 리사. 감사합니다. 우리. 174번. 이자야의 코믹 댄스. Are there other America food you wanted to try? itte & breakfast She specifically said street hotdog, she is a nice, you are a cheap date. 리사 씨, 방바지라고 해야 되나요? 제가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. 야, 이런 패스, 역시 YG야. 하면 돼요? 네, 아이돌. 아이돌. 이렇게 나왔어요. 아, 진짜요? 우와, 대박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자양을 들라. 제인은 사약을 들라. 빨리 나와요, 빨리. 다 돌아와. 깜짝, 깜짝이야. 알고 있었어. 야, 너무 잘해야지. 리사도 안 빼잖아. 자기가 그냥 요즘은 배달을 못해요. 잘한다고 잘하는 거 진짜 안 되더라. 리사야, 리사가 춤을 정말 잘 춰요. 응. 아, 짱이야. 리사생도 내일 유경물품 뭐뭐 챙겨야 됩니까? CS 복. 하고. 몹시하고. 수건. 총 닦는 거랑. 권투화. 일하다 сво simulated 안mares요? 정말 submitted profit cosa henry. 잘하는 거 너무 웃겼습니다. 아, 진짜. 나도 계속. 약속이야. 감사합니다. 와, stupidor. 와, 딱다움춤. 와, women's last film. CAMERON 댄스가 o great job of a heel. 야, 그대로 바로! 다리 왜 저래? 랭봉은 좀 이상한데? 왔는데 얘? 다리 왜 저래? 랭봉은 좀 이상한데? 얘 어떻게 이상한데? 아, 이상하세요. 왜 저래? 이승이 이랬다래! 이승이 이랬다래! 이승이 좀 이상하다! 아, 잘한다. 이제 안 해봤어요. 이승이 이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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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더 웃겨 야 뭐라고 아무리 천천히 그냥 뻥 뚫리는 거 뻥 뚫리는 맨스코 이사가 모이면 이사가 깨서 뻥 뚫려 제가 이 마지막으로 뭐였어요? 이 마지막으로 뭐였어요? 저는 사랑을 발포커 여기까지 끌어오는 방금 만들었지? 와아 아니야 방금 전에 만들었었어요 자랑을 발끝에서 발끝에서 누가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이유도 말해달래요 나부터? 나는 나 아 진짜 잘해주세요 이렇게 찍어주세요 오 언니 고급자 고급자 그쵸? 응 뭐야? 사실 없습니다 이거 소중이 모자 아니에요? 제가 황당에서 사볼까요? 이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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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지수 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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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두 편이세요? 블랙핑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떠올지?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떠올지? 왜 리사가 막방에 가버렸었고 리사는 바로 골랐어 바로 골랐어요 너무 바보이잖아요 영어로는? 어디있냐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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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하기 싫었네요 거의 그 가게의 주인이야 어디있냐고? 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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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 잘한다 짱이다 라는 말도 안해 리사 몇개국어에요? 3개국어 4개국어 그럼요 형 여기서 4개국어 10개국어 애k 뭐야? 수고하자! 못 찍었고 있어! 오! 신기하다! 제니 형이! 오빠 못 찍었어! 저도 납치 됐어요! 리서! 납치에 대해서... 진짜 신기하다!